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카탈린 브리드의 딜레이 페달인 베레포크 디럭스 오늘은 디테일 실전편이죠. 그럼요.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외관과 기능적인 부분들을 저번 시간에 다뤘다면 오늘은 중점적으로 베레포크 디럭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 프로그램 매트릭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방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도 들어봤지만 1번 숫자 1번 이거는 클래식 EP3 테이프 보싱 그리고 약간 밝은 리핏톤 그리고 베레포크 디럭스의 메인톤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덱스 노브를 조절하게 되면 테이프 에코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고 12시를 기준으로 가감이 되겠죠? 취향에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션 페달을 사용할 경우에 V모드에 두고 리피트 음의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1번 모드 클래식 EP 테이프 보이싱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만져보면서 가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다 12시인가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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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네요. 이쁘네요. 이쁘네요. 똑같은 패턴으로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디지털 딜레이라든지 여타 다른 딜레이에 비해서 이 가변 폭이 크진 않지만 귀로 들었을 때 느껴질 정도의 변화가 확실히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만 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에코 서스테인 한번 만져볼까요? 만져볼까요? 네네. 요거를 좀 짧게 갈까요? 네네. 한번 짧게 가보죠. 짧았을 때 어떤 사람은 똑같은 패턴. 네네. 아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짧으니까 이렇게 긴 연주보다는 네네.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빨리빨리 치고 빠지는 거? 뭐 이런 거를 칠 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운드가 2번, 3번, 4번, 5번, 6번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네요. 네네. 2번 모드. 네. 지금 2번으로 설정을 해주셨는데 클래식 비비디 딜레이를 모티브로 한 어두운 아날로그 보이싱이라고 하네요. 어두운. 이름만 들어도 잠시만요. 일단 제로 세팅으로 해 놓고 드라이 시그널에 묻히는 듯한 어두운 느낌의 리피트 톤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Depth 노브를 돌리게 되면 중간 코러스 음의 깊이를 말 그대로 Depth네요.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코러스 음이 필요가 없다. 모듈레이션 나는 필요가 없다 하면 최소치로 떼서 들어볼 수가 있다고 하고요. 역시나 익스프레이션 페달을 사용했을 때 V모드에 놨을 때 리피트의 음의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뭐냐면 12시로 해서 기본적인 세팅으로 한번 들어보고 Depth를 한번 다 빼보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모듈레이션 느낌이 있네요. 있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번 Depth를 빼보도록 할게요. 완전히 빼보겠습니다. 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한번 다 줘볼까요? 깊네요 소리가. 진짜 인상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브랜드의 딜레이들 같은 경우에 Depth 노브를 Max로 올렸을 때 쓸 수 있는 사운드가 나오는 게 거의 없잖아요. 없죠. 효과적인 부분으로 사용을 한다면 모를까 Depth를 이제 모듈레이션 계열을 끝까지 꺾었을 때는 약간 기괴한 소리가 나오고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실제로 연주에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Echo 타입의 테이프 에코를 재현을 한 이펙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꺾었는데도 괜찮은 사운드가 연출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모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로트스월보이싱 그리고 최대로 활용하려면 익스프레이션 페달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 느낌이 뭐냐면 모듈레이션이 로터리 모듈레이션이 심하게 걸릴 수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로터리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재현을 해내는지 기대도 되고 이 Depth 노브를 돌렸을 때 로터리 모듈레이션의 깊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12시 기준으로 해서 가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익스프레이션 페달을 사용을 했을 때 토그를 또 V모드로 놓게 되면 로터리 효과, 스피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본적인 세팅으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Depth를 조절하기 전에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아까 드렸던 Oscillation Switch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거를 만약에 딜레이를 좀 빼볼게요. 연주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쓸 때 있을까요 이게? 근데 저도 이게 좀 이거 이제 만져보면서 느낀 게 얘를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인가 처음에는 이제 받고 당연히 탭이 될 거니 해서 계속 밟았는데 탭이 안 걸린 거고요. 그래서 밟았는데 켜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걸까요? 약간 파괴적인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포스트록 밴드들 보면 뭐 모과이라든지 엔딩 칠 때 이런 거 한 번씩 씁니다. 그렇죠. 엔딩 칠 때 기타 던져놓고 광광광광광광광을 잔향으로만 관객들을 보내버리죠. 그런 용도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로터리 모듈레이션 깊이를 한번 조절을 해 볼게요. 지금도 이미 울렁울렁 많이 심하게 울렁울렁 하지만 빨라졌죠. 빨라지네요. 저는 쓰면 쓸수록 이 페달이 매력적인 게 굉장히 모드가 다양하지만 초심자들도 쉽게 양질의 소리를 만들 수 있는 이펙터라고 생각이 점점 드네요. 이게 제가 사용할 때는 실제 앰프에 물리진 않았고요. 녹음 세팅해서 프랙탈과 이펙터를 연결하고 아포지 듀엣 투 오디오 인터패스로 연결된 다음에 제넬릭 스피커로 들었어요. 역시나 시뮬레이터로 듣다 보니까 이게 이 느낌 전달이 잘 되지 않았어요. 앰프로 들으니까 확실히 공간감이나 레인지가 굉장히 깊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에릭 존슨이 쓸만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4번 모드 4번으로 가게 되면 스위핑 필터 보이식 네. 벌써부터 뭔가 네. 앰프가 지금 잡음이 깰게요. 네네. 리피트 음이 와우 페달을 통해 재생되는 듯한 느낌이라고 하네요. 역시나 이것도 위상계가 더해진 느낌이네요. 이 역시 최대한 활용을 하려면 익스프레션 페달을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탭수를 조절을 하게 되면 테이프 에코 양 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12시를 기준으로 역시나 가감이 되는 거고 어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을 했을 때 스위핑 필터 효과 조절 와우 페달 같은 효과 신스 필터 네. 효과가 날 수가 있겠고 오실레이션 사운드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에코 서스테인 에코 서스테인을 예 낮게 세팅을 하면 된다라고 하네요. 일단 기본적인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 소리죠. 오실레이션 효과를 줄이려면 오실레이션 효과를 줄이려면 줄여야 되겠네요. 네. 데프스 값도 좀 줄여볼까요? 네. 줄여볼까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아까 보자. 네. 이게 확실히 주는 만큼 먹습니다. 그쵸. 네. 다시 한번. 네. 네. 여러분도 느껴지실 정도로 굉장히 뒤에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모드고요. 5번 모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딜레이인데 디럭스 메모리 맨 아. 명기죠. 네. 디럭스 메모리 맨의 코러스 세팅을 복합한 톤이라고 합니다. 댑스를 조절을 하게 되면 코러스 효과의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겠고요. 익스프레이션 페달을 사용하게 되면 리피트 음의 볼륨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사운드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우 이 친구 또. 긴장하네요. 어김없이. 여러분들이 이거 사용하실 때는 이 페달 사용하실 때는 서스테인량을 잘 조절하시는데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이 뒤에 이 효과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다면 아예 이 기능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절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절을 한 상태로 다시. 네. 좋아요. 역시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모드 사용을 하게 되면 디럭스 메모리맨의 비브라토 세팅을 복합한 톤이라고 하긴 하네요. 그래서 디럭스를 돌리게 되면 비브라토 효과의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 익스프레이션 페달을 사용을 하게 되면 리핏음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하하하하하 얘는 한음 한음 연주하는 것도 좋지만 긴 코드 음을 연주할 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약간 이런 거는 지금 서스텐이 약간 좀 줄여서 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제 타임을 약간 조절을 좀 한다면 세분정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펜amine 이게 이제 얘가 쳤을 때 오우우우우우르 우우우니깐 그런걸 써 볼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를 드릴 때 1번 모드에서 갑염 폭이 크지 않다라고 잘못 전달을 해드렸네요. 돌려보니까 와하 맞네요. 네. 어마어마한 사운드가 연출됩니다. 이게 완전히 360도 아 여기서 6번에서 막히네요. 360도는 안돌아가고 6가지 모드를 사용을 해서 기본은 그렇습니다. 빈티지 테이프 에코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기본적인 사운드에 약간 양념처럼 그리고 심해졌을 때 약간 미원이 잔뜩 들어간 듯한 느낌까지 연출이 되는 그런 이펙터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에릭 존슨 사운드를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한 번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살아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 줄평을 한번 들어보죠. 카탈린 브리드 딜레이 페달 먼저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은 초심자도 잘 쓸 수 있는 페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페달이다. 네. 저랑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원래 한 줄평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게 초심자에게도 양질의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딜레이? 더 좋게 표현하셨네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사운드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은 되려 디지털 딜레이가 이제 톤 만지기가 더 복잡한데 사람들이 디지털 딜레이에 자꾸 손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세팅 값을 정확하게 해 놓으면 굉장히 편하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소리가 뒤에 가서 변한다든지 리핏음이 사라져 버린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디지털 딜레이 들을 더 선호하시긴 하는데 이 아날로그 딜레이 아니면 이런 테이프 에코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 그런 사운드를 너무 연출하고 싶은데 실제로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써보셔야 사실 아시는 건데 타사 제품들 있잖아요. 요즘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타임라인이라든가 어쨌든 그 디지털화가 된 제품들은 물론 소리는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소리가 좋게 표현하고 샤하다고 표현하는데 아날로그 페달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풍성하게 아래까지 바닥까지 쫙 깔리는 청국장처럼 깔리는 그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를 사서 쓰시게 되면 아마 그런 효과가 그리고 요즘 모던 락밴드를 하신다거나 그런 쪽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하나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은총씨랑 저랑 점수를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하나 둘 셋 짜잔! 7.5, 8.0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7.5, 8.0 거의 비슷한 점수인데 네네. 점수를 높게 주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방송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점수를 그렇게 잘 주는 편은 아니에요. 잘 주는 편은 아닌데 제가 점수를 낮게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이 제품을 봤을 때 굉장히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렇죠. 매장에 오시거나 방문을 하셔서 앰프에 연결해서 앰프에 연결하셔서 꼭 이제 그리고 오실 때는 본인이 쓰시는 기타를 꼭 챙겨 오셔서 네. 내 기타랑 어떻게 궁합이 맞는지도 좀 해서 직접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런 에코 사운드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그리고 요즘 뭐 확실히 그 이제 밴드 공연 같은 거 봐도 젊은 친구들이 이제 모던 락 음악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많이 하죠. 그렇을 때 이제 메인 기타 사운드에서 이 에코 사운드가 있으면 정말 굉장히 풍성해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 친구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지금 1번 세팅 있잖아요. 하나만 가지고도 이걸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페달이라 네. 점수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1번 사운드를 듣고 그 순간 점수를 정했습니다. 네. 뒤에 있는 모드들을 떠나서 기본적인 사운드 자체가 워낙 따뜻하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점수를 높게 줬고요. 이 카탈린 브리드 디자인도 개성 넘치고 네. 이 사람들이 왜 본인들이 직접 쓰고 싶은 페달만 개발한다 라고 얘기했는지 네. 감을 잡은 시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카탈린 브리드에서 제작이 되는 딜레이 페달 베레 포크 디럭스를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네.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